그거만 한 번 해볼게요. 싱글 봉쇼 특집 공개방송. 물따라 바랍따라. 이익고! 그리고 박수와 함성. 그리고 특집. 오케이. 이거예요. 수고하십니다. 22일 토요일 1시 5분에 나가 싱글 봉쇼 이익고. 싱글 싱글 벙글벙글 쇼 쇼 쇼 쇼 쇼. 강석 김혜영의 싱글싱글 벙글벙글 쇼. 싱글 봉쇼 특집 공개방송. 물따라 바랍따라. 반갑습니다. 저는 강석이구요. 전 김혜영입니다. 양평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이 분이 조금 늦거든요. 이제 불 붙기 시작했어요. 양평이라 저분도 지평이라고요. 용문, 개군 다 좋아요. 축구를 해봤지만 여기 독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어떻게 독하다는 거예요? 많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험한 산을 산악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. 어디 뭐 그뿐이에요. 천조각에 몸을 짓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정말 대단히 강인한 사람들만 보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신 분, 저 계속 지평하시는 분, 저분이 제일 독한 것 같아요. 난 지평 오빠 너무 좋아. 오빠 파이팅! 그래도 양평에만 와도 딱 보이네요. 뭐가 보여요? 별이 보이잖아요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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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낮에 비율 아시겠지만 저희 공개 방송하는 이 시간에 비율이 빛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시각이 8시 넘었죠. 네, 8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쁩니다. 자, 저 하늘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 그룹이 있어요. 아, 삼촌 팬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. 걸스데이로 소개합니다. 걸스데이!